통계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표 1 예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표에 사원관리 현황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직급이 대리가 아닌 사원수를 D11셀에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COUNTIF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D11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COUNTIF 라고 입력합니다. COUNTIF 입력하신 다음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첫 번째 레인지는 직급에 가서 두 번째는 조건인데요. 대리가 아닌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지 않다 대리라고 입력하시고요. 대리와 같지 않다 라고 조건을 주시고 확인을 클릭하신 다음 현재 계수를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M% 연산자 이용하셔서 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표 2에서요. 커뮤니케이션, 회계, 그 다음에 경영 전략이 모두 80 이상인 학생 수를 세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 데에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조건입니다.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J11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COUNTIF S 라고 선택합니다. 그 다음 함수 삽입에 가셔서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커뮤니케이션에 가서 조건은 크거나 같다 80 이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다음 두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는 회계를 선택하시고 크거나 같다 80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세 번째 경영 전략을 선택하시고 다음 탭키를 누르시거나 스크롤 막대를 내리시면 돼요. 크거나 같다 80 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셔서 첫 번째 조건 80 보다 크거나 같고 두 번째 조건 크거나 같다 80 세 번째까지 작성하셨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구한 값 뒤에 명자는 없네요. 그럼 COUNTIF S까지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3에서 상여금이 150만원보다 크면서 기본급이 기본급의 평균 이상인 인원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기술을 구하는데 평균값을 구해서 비교하도록 E24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Average라는 함수 그 다음 기본급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D15부터 D22 수식을 복사할 건 아니니까요. 그냥 가로 닫고 엔터 다음은 E24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COUNTIF S 라고 입력합니다.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조건에 모두 만족한 COUNTIF S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첫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인데 Average는 조건이기 때문에 범위 정해서 Ctrl X 두 번째 칸에다가 Ctrl V 해놓으시고요. 첫 번째 칸은 조건입니다. 우리 기본급부터 조건을 줄게요. 기본급 영역에 가서요. 기본급 영역에 가서 두 번째 칸에 오셔서 조건을 쓸 건데 평균 이상입니까? 라고 줄 거니까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크거나 같다 입력하시고 원래는 큰 따옴표 묶지 않아도 되는데요. Average 함수는 함수식이고 그 다음에 조건식은 큰 따옴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크거나 같다는 큰 따옴표를 묶어주시고 M% 연산자 이용해서 Average를 통한 구함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줍니다. 오른쪽에 크거나 같습니까? 288만 187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값이 이렇게 비교될 거라고 미리 확인이 되실 거고요. 다음 조건은 상여금에 가서 조건은 크거나 보다 크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다 15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150만원에 해당한 값 입력합니다. 순서야 바뀌셔도 돼요. 상여금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급 이렇게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에 구함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맨 뒤에 가셔서 M% 연산자 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세 번째 카운티 이프 S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개수를 구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입니다. 홈런이 40개 이상인 선수의 삼진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Average if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K24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주어진 함수 중에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해라. 라고 하면 Average if 물론 Some if와 Count if를 통해서도 평균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Average if가 있으니까 한 번에 구할 수 있고요. Average if 입력하신 다음 첫 번째 함수 삽입에 가셔서 Range Range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조건은 홈런에 가서 두 번째 조건은 40 이상 크거나 같다 40이라고 입력하시고 세 번째 삼진의 데이터 선택하시고 평균을 구할 데이터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5에 월별 생산 현황표가 작성되어 있고요. 생산품 C에 대한 표준 편차를 계산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표준 편차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에서 내림하여 한 자리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E30셀에 클릭하시고 생산품 C의 표준 편차를 구하겠습니다. ST DEVS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영역은 생산품 C가 있는 D29부터 D38 영역을 드래그하시고 괄호 닫고 엔터 다음은 구한 값 뒤에 내림하여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수식을 입력하셨던 E30셀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등호 다음에다가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 입력하시고 라운드 다운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함수 삽입 눌러서 표준 편차는 구해놨고요.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자릿수를 1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32.5라고 생산품 C의 표준 편차를 소수 이하 한 자리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표 6에서 점수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3의 점수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번째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라지 함수 입력하시고요. 점수 영역에 가서 심표 그 다음 세 번째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3이라고 입력하시고 M% 연산자 이용하셔서 점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 예제에서 여섯 개의 표 예제를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작성하신 다음에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을 하셨는지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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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